이방인 경상남도 그댄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방인 경상남도 그댄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방인 경상남도 그댄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방인 경상남도 그댄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댄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방인 경상남도 그댄스에 도착했습니다. 아 아 직구가 불장진바다 아 이렇게 했는 듯 흐르보 이런 뭐든지 아 아 아 배고프스 아예 노래에 보이는거 무엇이든 생겼부터 삶아 먹고 볶아먹고 꾸먹고 배치 먹고 싶어 이상해 르브리로 만드는 시간 1박기 복불복! 장점이 복불복이 아니죠! 장점 복불복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뷔님들 가장 위대한 위대한 밥상을 소유합니다! 컴온! 부제도 사내집입니다. 오오오오오! 김밥, 성기빈 밉밥! 컴온! 이성이도 이 번개, 이 번개. 번개, 번개. 너무 어렵게 다질네요. 이제 도. 아, 이 벌락구이 벌락벌락. 벌락. 벌락구이 벌락. 벤적게니. 벤적게니. 이거 넣고 이거 짱 넣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벌락구이, 해물다. 가지. 까요. 까요. 맛보기가 아니고, 이거 보여주기예요, 이렇게. 이게.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꽃게. 꽃게. 아아. 가리비 없나? 네. 가리비 없어요, 형? 어? 가리비 좀 먹어야 했냐? 어, 가리비. 한 거 아니야? 가리비가 제일 맛있어서. 지금 가리비. 지금 뽕 먹어야 했냐? 이 형님을 가려도 해? 한 번에 말하면 지금 이 가리비게. 가리비. 가리비. 야, 야, 야. 하지만 다시 먹어라. 저, 저거는. 에이. 맛보기 찬스? 이건 맛보기 찬스. 맛보기 찬스. 홍 mayonnaise, none, none,hots, none, none. 안 돼, 안 돼, struct 안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헷갈 Carroll. 안내, 안 돼. 세 번에. 시작.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래 빠져 안내 안내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 제발 나 한 번 더 먹으면 시식을 해보려고 지금 지훈이가 시식을 해서 두 분 다 먹었다 옛날에도 결승은 진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계시지 자 나 한 번도 먹어보자 안내 안내 3 안내 결승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야 초장 찍어 먹어 초장 찍어 먹어 초장 찍어 먹어 근데 여기가 더 맛있을 것 같아 왠지 너무 맛있겠지 이야 초장만 밖에 안나오겠다 자연산 그 뒤에를 먹는거야 이거 먹어봐 지꿈치살이라서 먹는거 지꿈치살이라서 먹는거 지꿈치살이라서 먹는거 에이 이거 지난주에 했던거 아이고 또 릅니다 싼거에요 아 좀 두려 좀 두려 좀 두려 레이셌드 이 밖에 안되니? 꼴라 아저씨 꼴라 한 숟가락 꼴라 한 숟가락이요? 꼴라 이래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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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 하나 우와 밥 한 숟가락에 살 하나 우와 우와 제대로다 오케이 밥 한 숟가락에 찍어서 한번 슬기 빠지고 따라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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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이 있어 나오자 그러니까 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혼자 이겼어! 나 혼자 이겼어! 넘기지마! 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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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았어 돌리지마! 돌려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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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돌렸다! 야!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넌 레시라면 안 되나? 야! 하지마! 나 안 해! 하지마! 하지마! 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왜 이래! 나 왜 이래! 하지마! 하지마! 내가 지금 들어와 봐! 내가 지금 들어와 봐! 내가 지금 들어와 봐! 하지마! 안 돼! 야! 빨리 때렸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겼죠? 아니, 안 했을 게 없어! 진짜! 안 했을 게 없어! 내가 만약에 이거 돌려서 내가 만약에 안 이겼으면 절대 안 먹었겠나! 시간 없었겠지! 안 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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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어! 이겼어! 진짜! 야! 이겼어! 아! 원래 세수 빨면 우리 셋이 반해! 셋이 반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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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진짜! 진짜! 와! 우와! 이야! 전란이다! 이겼어! 이겼어! 네이소 보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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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검색으로 오르겠다 형! 김씨 형 떼쓰기! 아우! 진짜 억울해서 아까 한 마리 기연들! 간칠하지 마 형님! 리액션 많이 줬어! 에이! 너무 많이 넣으면 가위바위보! 리액션 말을 못 줬어! 아까 전에 형 줬다! 나 그거 하나 줬다! 이거 나 이만큼만 줘만! 이만큼만 줘만! 에이! 진짜 잘할게요! 에이! 이만큼만 줘라! 내가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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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라! 맛있지 형 그냥! 하하하하하하 저리액션은 안 나와요! 나 수단 안으로 어그리 뺄 걸! 너 혼자 긁어! 그냥 해야지! 빨리 게임해요! 그래! 아! 이거 왜 세 명밖에 없어요? 세 명! 왜 세 명이야? 개인전이에요? 자! 3인분이고요! 와! 이게 모두 거제도의 해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어! 3대3 팀을 나누셔서 네! 경기를 하셔서 이긴 팀 세 분은 이걸 드시면 되고요! 섭섭! 섭섭! 저희가 낚싯대 드릴 테니까 알아서 이거 잡아두고 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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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드 넣어버리는 건가? 아! 왜 그러면 뭐야? 뭔 용이 브레인이야! 브레인지 그런 얘기잖아! 아!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끝나고요! 예! 아주 단순한 오케이! 오케이! 좋아! 너무 좋아! 탁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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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포켓볼이야? 탁구인데! 그럼 감독님 오늘도 스포츠 3점 경기 한 거예요? 아닙니다! 탁구! 탁구 한 번! 내가 탁구! 형 내가 좋아! 탈짐 생기잖아! 어차피 3판 아니야! 1대1 3경기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세트스코어로 한 경기마다 3점 승만! 오케이! 세트스코어 2대1이 되면 이기는 거죠? 그렇죠! 둘 수 있고요! 둘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기선제압을 할까? 형은 마지막에 나와요! 형이 기선제압 패션! 마지막에 나와요! 안해주세요! 섭섭할 양의 이름으로! 호동이 형이랑 붙여버릴까? 그래! 오케이! 우리가 두 번이이면! 그럼 네가! 몽! 호동이 형 나! 몽을 뿌리락하기로 쓰겠다! 나오세요! 나이니는 나이니에 낯시이라고 해야 되는데! 갈! 갈! 서브콘 게임 한 번 하죠! 간단하게! 몽투기심으로! 이긴 팀이 서브콘 갖기! 그럼 누가 서브를 해요? 이긴 사람이 서브 넣는거죠! 먼저 시작하는거죠! 시작할 때 누가 더 서브를 해요! 그걸 하자는거 아니에요 지금!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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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선제압은! 우리가 양심을 긁시다! 정말 진사람은! 가위바위보! 왜냐면! 제발 부탁드릴게요! 예전부터 밥을 하는데!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와서 부탁하고! 협상하고! 가위바위보!